김화 자세!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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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참 남았죠? 이게 시작인데 구부리고? 이게 엣지라고 하는 거야 어떤 게요? 이게 엣지야 이 판이 엣지라고요? 모서리로 이제 양발에 똑같은 힘을 주는 거야 안 돼! 안 돼! 내려갔다! 내려갔다! 정의야! 안 돼! 엣지야! 어떡해! 잘한다! 잡고 내려와 지금 내려가요? 어 내려가 그냥 내려와요? 이게 피면 안 돼 피면 안 돼 피면 무조건 넘어가죠 어디 자리를 피면 안 된다고요? 구부려 구부리는데 허리는 피어 네 자 조금씩 엣지를 풀어 엣지를 건다고 생각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멈추는 거죠? 근데 너무 탁탁 이렇게 끊어지면 안 돼 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됐으니까 제대로 가르치네 자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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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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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앞질러서 봐 정면 자 와우 자세 좋다 오케이 오케이 와 자 가르치기를 잘 가르치네 확실히 남자가 잘 타야 이럴 때 가르쳐줘 나 있는 데까지 내려와? 알겠어요 알겠지? 근데 이렇게 일자로 내려가면 되죠 멀리 안 했을게 일자로만 그냥 천천히 들어가 근데 내려가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라 아우 무섭겠다 그래도 잠시 잠시만 잠시 근데 저렇게 엣지를 배우는 거거든 맞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안 돼! 이렇게 돼요! 안 돼! 이렇게 돼요! 뒤로 갈게요 진짜 빠르다 어어 엄청 엄청 브레이크 브레이크 오케이 사이 자 자 브레이크 브레이크 오케이 잘There 잘한다 브레이크 오케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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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숙여 잠깐만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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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더 가격을 숙여 몸을 이렇게 숙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잘한다! 몸이 앞으로 쏠려있어!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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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오케이 오케이! 너 부피가 찍어! 오케이! 부피가 찍어! 이제부터 시작이죠? 그래, 넘어지는 인사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어떻게 일어난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케이! 엉덩이 땡긴다! 땡기고! 오케이, 잡고! 잃자! 밀면서 일어난다, 오케이! 이제 했지, 그리고? 진짜 선생님 같아, 스키 강화! 그래, 다들 잡고 주면 아세요? 안 내려가! 군대 같아, 너무! 저도 가고 싶어요! 왜 안 나와? 걸렸습니다, 다시! 오케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벽 벽을 때 넘어져요! 오케이! 그리고 뒤로 뒤에 일정하게 힘을 주면서! 잠시! 또, 또! 아니야! 억지로 틀리지 말라고! 아니, 틀려져요! 나왔어! 자, 이리 와! 지금 자기는 오랜만에 가서 상급자 코스에서 한번 시원하게 멋있게 내려오고 싶거든! 답답한 거야! 응, 그러고 싶은 거야! 오케이! 어, 보기 좋다, 그래도! 자! 자, 오케이! 오른쪽? 오케이, 왼쪽! 오른쪽! 오케이, 왼쪽! 오케이, 왼쪽! 자, 쟤들 보면서 간다! 오케이! 얘들아, 고마워! 자, 팬들이 오른쪽에 있어! 오케이, 자! 역시 아이들은 팬이 있어야 돼요! 그럼요, 춤이 나죠! 왼쪽에 팬이 있어! 왼쪽에 팬이 있어! 오픈! 오픈! 세연 언니! 아! 세연 언니, 일로 와요! 세연 언니! 나을 봐, 나! 야, 노력한다, 노력해! 오케이, 나을 봐, 나! 그래도 잘 가르쳐, 그게 그! 오케이, 다 같이! 잘한다! 오케이, 다 같이! 오케이, 다 같이! 저 정도면 마스터 했다! 세연 언니, 이렇게 혹독하게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 저렇게! 용하 씨 되게 귀엽다! 한 번 넘어졌으면 좋겠다! 자, 브레이크, 오케이! 잘한다! 오케이, 브레이크, 브레이크! 오케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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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뭔지 살짝 알 것 같아요! 죽고 갈까? 죽고 갈까? 잘 썼겠어? 할 수 있겠어요? 속도를 느끼면서 타야 하거든 이게 경사가 너무, 너무 없어가지고 중고? 중고 가자! 잘 잡아 줄게, 걱정하고 아,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 무섭겠다... 좀 누르고 있어 아, 중급 좀 무서운데?! 그래요? 아, 중급 좀 무서운데?! 안 무서워, 안 무서워, 그냥 걱정되는데요 왜요? 경사가 조금 더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가기 더 편해! 파이팅! 중국은 확 다르죠? 완전히 틀리죠. 눈 보라쳐요. 한 경우에 따라서 20도도, 30도 정도? 되게 올라간다. 완전 잘하고 있어요. 완전 잘하고 있어요. 완전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서현 씨 입은 옷. 김태현 씨가 CF에서 입었던 옷 안 돼요? 언제 왔니? 색깔이... 가면 내려. 살짝 일어난다. 아직, 아직. 여기 다리를 열려 올리고. 잘했어, 잘했어. 잘한다, 잘한다. 진짜 잘한다. 진짜 금방 늘었다. 진짜 어려워요, 이제. 아... 지금 옷 안에 당타져. 어머, 나 안 보이잖아. 그럼 당토르지야? 눈이 틀리죠, 그쵸? 응. 가시지, 이 형 분. 어, 말도 안 돼. 안 돼. 네, 떨어진 這樣子 한 번 닿 consultation. 오, 너무 좋다. 아찔해, 아찔해. 오, 아찔해. 아, 가 пес은? 이런 걸 처음 봤어요. 이게 중급이야. Organization. 타 방! Roswellwatering보 Strawberry. 야, 그래도 겁 없이 탄다, 바로. 앞에 봐. 앞에 va, 앞에. 멀리 봐야지. 보드를 보게 되면 체중이 앞으로 쏠리거든. 위험해. 자, 이제 사자. 자, 이제 사자. 왼쪽? 쫙 둔다. 호동을 좀 호동을 놔. 뒤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진짜 고수는 고수네요.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세요. 자, 비. 오케이. 자, 열 프로 슛. 갑니다. 갑니다. 너 재미있거든. 오, 진짜 잘 탄다. 와, 재미있다. 잘한다. 저렇게 타는 거예요. 와.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지? 어? 뭔가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초밥보다. 그렇지. 되게 재미있어. 벌초 적응을. 앉은 자라고 했어. 진짜 최고야. 이제 뒤로 하는 것만 하면 바로 터나겠다. 하고 싶어요. 네. 그거 같았어요. 새가 아래에서 나올 때 스스로 힘으로 깨고 나오잖아요. 어미, 닭이 깨주고 나오면 그 병아리는 제대로 된 새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서현이도 욕심이 많고. 저도 욕심이 많고. 그래서 서현이가 좀 잘 배우고 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목표는 턴까지. 턴, S자 턴까지. 아니면 C 정도? 네. 자현 씨. 이번에는 뒤로 가는 동작. 네. 해볼게요.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지금 너무 나와서 잘하고 있습니다. 잘 타고. 아, 귀여워. 근데 저렇게 했으니까 아버지랑. 진짜? 저 어렸을 때 나 보는 것 같아요. 천천히 해내리지 마세요. 천천히 해내리지 마세요. 천천히 해내리지 마세요. 천천히 해낸다. 아. 단탄다. 우리 아무 말도 없이. 혼자 다하면 할 일이 오잖아. 와아! 자 뒤로 하는 거 하나 해야 되는데 네! 자 뒤로 하는 거는 겉만 안 먹으면 됩니다 음 겉만 안 먹으면요? 네 꼭 배워야 돼요? 뒤로 가는 거? 글쎄요 굳이 꼭 뒤로 가야 돼요 하다가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넘어지게 돼있어요 그렇구나 최대한 기본이 그게 턴이야! 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턴이야 아 진짜요?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제가 뒤로 하는 거 할 건데 정말 신동이야 뒤로 하잖아 똑같이 기본 자세 이거야 어? 이번에는 약간 이쪽으로 기울게 해서 무릎을 네 그렇게 가는 뭐예요? 그렇게 가는 뭐예요? 여기서 또 왼쪽 가고 싶다 왼쪽! 오른쪽! 오케이? 네! 이렇게? 이렇게요? 뒤집는 방법이 저번 것밖에 없죠 천천히 앞쪽으로 브레이크 넣고 와봐 아 무서운데 이거? 진짜 이거 무섭다 아니야 천천히 앞쪽으로 브레이크 앞으로 브레이크 앞으로 브레이크 안 보이니까 무서워 미안해 개샤! 개샤! 앞으로 브레이크요? 아직 앞 브레이크를 이해를 못했나? 앞으로 중심! 앞으로 중심! 앞으로 중심! 안녕! 아 무서워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요 너무 너무 아이돌스럽지 않게 넘었으면 안 돼요 네 그 모습을 가까이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자를 실핀으로 다닥다닥 고정했는데 다 떨어진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 정말... 내 모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온다 온다 멋있어! 진짜 힘든데 그렇게 아휴, 호시... 산발 돼가지고... 모자 머리에 붙은... 뒤로 근데 여기서 해도 돼요, 갑자기? 어? 뒤로 갑자기 해도 돼요? 형, 근데... 초보자는 어디다 더 안 돼 진짜요? 어... 나 잡아줄게 씨... 저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아니... 자, 나 봐봐 오, 근데 씌워지잖아, 그렇게 아, 보기 좋다 자, 봐봐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청하시도 되게 가고 싶겠다 가고 싶어요 남자친구랑 가야지 뭐, 혼자 가면 무슨 재미예요 아, 진짜 갈래? 아, 진짜 갈래? 어 야, 나도 고백하지 마! 아, 까먹어가지고 그래 자, 일어나 야, 뒤에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일어나 봐봐 이 정도로 걸고 와야 된다고 이렇게요? 어느 정도로? 힘 줘, 딱 힘 줘봐 네 네 네 봐봐, 바로 풀리지? 네 힘이 부족해서 그래 아... 앞으로 하면 너무 잘 잡고 자 걱정되나봐 다칠까 봐 자, 먼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뒤가 어려워 너무 가겠지 뒤가 어려워 너무 가겠지 이게 맞을 거냐 저도 젖 먹으니까 어떡해 어떡해 무난 자세예요 내가 너의 의자가 돼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자, 소중한 학생 다시 일어납니다 다리 아파해 네 아, 엄마 아, 나 진짜 자, 이 기초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걸 못 하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살짝 힘 주면서 오케이 너무 쏠리했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걸면서 가는 거야 이게 맞아요? 여기서 쭉 내가 가봐, 이렇게 싹 힘 주면서 자, 봐